으 으 으 으 으 스판 말고 다른 게 있었나봐요 내가 사온 거야 으 장생가 아 그냥 그걸 꺼내시면 안 되죠 뭐 하려고 내게 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게 해야죠 갖고 오세요 일로 내가 몇 개 이상하면 뭘 사주기 호텔 빨기를 하는지 신사람이 걸레지라기 타다 내게 뭘까 그럼 이렇게 하죠 장모님이 저한테 이기면 10만원 드릴게요 뭐라고? 이기면 10만원 제가 드릴게요 내가 이기면? 그리고 자네가 이기면? 장모님 1kg 빼기 언제까지? 2주 뒤까지 2주에 1kg는 좀 어려워 그러면 4주에 1kg 4주? 10만원 딱 이렇게 꺼내놓을게 5만원짜리 2개 아니 한 개만 해 한 개만 해 10만원 딱 꺼내줘 1kg인데 10만 개만 해 고것만 손을 대셔야 돼요 고것만 고것만 냈지 올리셔야 돼요 왜 2개 빼 아니 2개 빠진거는 잘못 빠진거니까 요거는 그냥 끼워놔줄게요 아이 장모님한테 그냥 답 가르쳐드렸네 아이고 이거 뭐 또 판이 오래 안 가겠네 금방 끝나겠다 가끔 가다가 커피 탈 때는 손도 좀 뜨시고 그러시더라도 요거 피는 데는 손 잘 안 했던데요 아니요 안 떨기지 긴장해가지고 안 되지 안 떨어지 그런 거 다 지도 많아 그럼 뭐 지금 봐서는 뭐 지난 금요일날 아이고 정말 떠셨네 손 좀 떠세요 원래 아이고 거기다 아 진짜 조심하세요 승부가 가려지겠네 승부 앞에서는 손도 안 떼시는구나 이야 틀랬다 검사방님도 승부였고 굉장하시잖아요 눈 봐 눈 봐 초집중이다 초집중 눈 어쩔 거예요 어? 흔들려 어? 어? 아 뺏음 위에다 올리네 올리는데 아 그래 하하하하 에이 어? 그건 잘해야죠 불안하지 아이고 참내 심사임단이 왔다니 갔다니 그러니까 이거 뭐 요즘 신경이 쓰이죠 어떻게 알지 어이 그럼 아니죠 그렇게 하면 흔들리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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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뺨은 이겨요 가만히 있어 진정 좀 해가지고 하하하하 뺨은 좀 어디 빌어봐 이러면 갖다 놓고는 이 사람 마음 졸이냐 마음 졸여 아 하하 아 하핫 으 아 아 등장에 궁금합니다 아 갑자기 잠재수 언니 오 네 인거받은 정말 오래 한 말입니다 엄마가 보낸 거야 엄마가 보낸 거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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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이 벌써 안 된데... 저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됐었는데 그 때 쌍둥이들까지 셋을 다 띄워놓고 여기 왔더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힘든 것도 좀 도와줄 겸에서 엄마 오, 쏘아. 오, 온가. 아이고, 힘든데. 뭐 와. 오, 멘밀 내 유혼해? 뭐야? 오, 멘밀 내 강아지 웬일이야? 어떻게 갑자기...